저는 오늘 날씨도 좀 선선해져서 산야초 탐방차 나왔습니다. 지금 제 팔 눈앞에 아주 이쁜 녀석이 있어서 잠시 참견해 봅니다. 안녕하세요 산야초 동해보감 큰세상 약초각TV입니다. 지금 제 바로 발 앞쪽에 있는 바위 바로 아래쪽 한번 보십시오. 먼지 자잘한 풀이 좀 있죠. 이 식물 잘 모르시는 분은 잎의 모습 한번 봐 놓으시고요. 잎에 흰 줄 무늬가 이렇게 쭉쭉 있죠. 이 식물은 정확하게 알록제비꽃입니다. 사실 제비꽃 종류는 이것 말고도 흰제비꽃, 자주제비꽃, 노랑제비꽃, 털제비꽃 제가 이렇게 다 덜 먹이지 못할 만큼 약 우리나라에만 60여 종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 중에서 한 가지를 보시면 되고요. 그러나 수많은 제비꽃 중에서도 색상에 관계없이 제비꽃 전체는 아주 귀한 나물로 또 약용하는 식물이죠. 자 이 알록제비꽃 잎 앞쪽으로 보셨으면 이제 잎 뒷면을 보십시오. 약간 뭐 자주색이라 할까요 그런 색상이죠. 알록제비꽃 꽃 모습도 한번 보시고요. 사실 꽃 모습은 다른 제비꽃이나 크게 특별한 차이는 없고요. 그런데 이 알록제비꽃은 주로 낮에 풀밭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. 그래서 약간 바위가 있고 그런 야산에 많이 분파합니다. 아마 흰제비꽃이나 자주제비꽃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 길 옆에 또 풀밭에 이런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. 그러나 이 알록제비꽃은 특별히 별도로 쉽지 않는 이상은 주로 산에 있습니다. 지금 여기도 제가 와 있는 이곳은 해발 한 700m 되는 그런 약간 높은 산인데 지금 제가 좀 둘러보니 여기도 있고요. 또 저기도 있고 제법 많이 있습니다. 야경을 하실 분은 꽃을 풀 무렵이면 가장 좋지만은 물론 그 시기가 아니라도 잎이 싱싱한 그 시기에 뿌리 채취해서 사실 뿌리 해봐야 1년생이다 보니 뿌리가 자잘하죠. 그러나 야경을 쓰실 때는 뿌리까지 채취해서 그늘에 말려 두었다가 만약에 한꺼번에 많이 못하시면 조금씩 채취한 것을 모아 두시면 안 됩니까. 그래서 모아 두었다가 약차로 달아 드시면 첫 번째 염증을 삭히는 소염작용이 아주 뛰어나고요. 그 외에도 항염, 항균, 억균 작용도 아주 뛰어난 것이 이 알록제비꽃이고 물론 그 말고 다른 제비꽃도 약효과 거의 유사합니다. 그래도 잘났지 않는 피부질환에는 이 생풀을 짓지어서 그냥 환부에 이렇게 붙여 놓으셔도 효과 아주 좋죠. 그리고 잘났지 않는 종기, 아토피 이런 질환에 가렵고 진물이 나고 그럴 때는 이 제비꽃 종류를 말려둔 것을 달아 가지고 그 물로 환부를 씻기도 하고 또 생풀이 있다면 짓지어서 환부에 붙여 놓으시면 언제 그랬냐 할 만큼 잘났죠. 그리고 관절염, 관절통 이런 곳에도 이 제비꽃을 달아 드시면 아주 뚜렷한 효능이 있고요. 특히 수술 후에 상처 부위가 빨리 아물지 않고 진물이 흐르고 그런 곳에 이 제비꽃을 짓지어서 한두 번 붙여 놓으시면 잘 아무입니다. 바로 그 말은 염증을 삭혀주는 소염작용 이런 작용이 아주 뛰어나서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. 자 오늘 산행에서 만난 이 알록 제비꽃 잘 봐 두셨다가 산행하시다가 만나면 꼭 필요한 사람은 조금 채취해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.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칠 겁니다. 혹시 구독이나 또 엄지치 않으신 분은 지금 눌러 주시고요. 그리고 또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우리 친구님이나 아니면 가족이 계시면 링크 복사했다가 카톡이나 또 문자로 보내주십시오. 함께 공유할 수 있더라고요. 사실 좋은 것은 많이 퍼뜨려야 이 세상이 밝고 건강해질 거 아닙니까. 자 꼭 부탁드리고요.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모두 모두 더 건강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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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